어디로 가볼깝쇼 밀타? 밀타 어마어마하지 않을까요? 고 어디든 고 밀타고 우선 보이진 않는데? 안보여요? 핑계하네? 그러면 좋겠지만 안 보이네 우와 멀리 가야 되겠네 자기장만 도와주면 되겠다 저는 처음부터 멀리 갑니다 아무도 안떠졌죠? 네 안보여요 전 길 건너 다퉁니다 덩떨어져 있는데 이 건물부터 제가 반영하겠다 뭐지? 선풍기 소리 안나죠? 응 안나 비쏠때문에 뭐가 뭔지 모르겠어 더주 엔딩 자기장만 괜찮을 것 같은데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어 이제 길드 엔딩 나준다 잊지마요 저주를 저주 엔딩이면 우린 좋지 그런걸 보고 저주 엔딩이란거 저주 엔딩이란거 어? 안좋다 그거 뉴드 엔딩이네 진짜 밀리네 아 저주의 빛이 아니 뭐 세븐이 걸리는 것보다 훨씬 낫지 프리모스크 응 미리 건널건가요? 아니면 꽃을 타고 갈건가요? 꽃은 더 이상할 것 같은데 우리는 프리모스크 가는 애들이 있으려나 이따가 내가 어린이로 어디는 가잖아요 그리 뱉을 그리 너랑 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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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브총을 무엇을 넣을 것인가 됐다 됐다 나왔어 이게 뭐야 어메 이게 뭐야 손아파치좀 부탁드려요 참고로 바사삭입니다 비오는 날 바사삭 좋죠 엠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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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런 엠포성애자 전 엠포성애자랑 노란색 이 산도 버려줄게 백십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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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헌차 랙 Virgin 영어러 Lock 엠포 그 여기 AK 있어요? 네 확인 2층 목상에 네 SR 보정기 SR 보정기 못 긴대는 거 밀타 윗동면 다 털었네요 타구에 차 없어요 AR테키크라는 사람? 저요? 한 번도 있어요 아 이것도 붙여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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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명이면 되죠 네 다른 사람 더 있으면 되죠 나 개머리판 무거 못 든다 야 조금만 찍어주세요 저 있어요 가죽이 버리세요 이제 엠포무 걸어야지 카구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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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시는 게 나아 사사사 구단에 응 바사사 바사사기 비오는 날은 느낌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차도 몰려나요 여기 뭐라 어 이쪽 안 틀었어요 이쪽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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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집 배타고 넘어갈까요? 아니면 넘어가서 타가지고 자리 잡고 뭐해도 괜찮죠? 발전 개마리탄 들고 계신거죠? 아 나 부산이 한나도 없네 아 나 이렇게 괜찮아요 군대 다 살게요 왜들이 일하시는지요? 배도 없어 배도 없네 여기 없어요 여기까진 안 보이네 지금 검문소 하는 애들이 없죠? 이제 올 것 같은데 이제 올 것 같은데 얘네들이 워낙 뭐 그냥 통화하고 관리는 애들이다 손 많이 쓰면 검문소 해요 요즘에 상륙이 들어있고 대킥도다 대킥도다 대킥도요 대킥 맞아요 피에라즈 이렇게 도둑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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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 또라이들 왜 여기 왔어요? 이따 파워에서 쏘네요 배 있는거 왔지만 배 있는데 저게 조금만 가면 되는데 그냥 해변타고 달려서 복귀할게요 차가 없어서 어 안돼 물? 이게 오냐? 물로 가자 물로 들어왔어요 물로 들어왔어요 여기 둘이 있어요 둘 배워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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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3토바이 있는데 3토바이 있어? 아니 저 다리 있는 집이 오케이 그래서 내가 가져갈게요 저 위에 수육티놈이 하나 있어요 지금 가서 이쪽으로 한 명 수강해가지고 가야 돼 둘 위에 둘 하나밖에 하나 헤엄 둘 둘 바로 물어야 돼 둘 빨리 빨리 살려야 돼 위에 하나 밑에 하나 언덕 위에 하나 있어요 사오는 거 쪽으로 있습니다 아무 신경이 나올 것 같은데 그냥 거기서 열었다가 애들이 잡아요 두다 한 명 내두고 한 명은 살려 헤엄 치는 애 하나 헤엄 치는 애 하나 헤엄 치는 애 하나 아무것도 하나 비절 나 죽었어요 아 죽었어요 수영해서 계속 파밍하는 애 하나 둘 둘 둘 안쓰 수영하는 애 하나 수영 쪽에 바다 쪽에 바다 쪽에 수영하고 있어요 저 시스템인데 확인 안 보여요 올라왔어요 아 대가리 빼고 보여요 대가리 한대 카고 가요 바로 샀나 아 저한테 저거 가볼까요 저것들 아 저 밑에까지 떨어졌어 아 여기 있구나 수체 여기다 하나 더 있는데 파고파를 내가 먹고 오 바다 여기 있구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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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 내가 먹은 거 아니야 아니 개 살렸나 아니 둘이었었던데 내가 하나 비절시켰거든요 처음에 보자마자 얘 여기랑 저 돌 뒤에 하나 4쪽에는 돌 뒤에 하나 4쪽에는 돌 뒤에 하나 그곳에 하나 여기 둘 이런 거 같고 이쪽에는 거 3명이었어 3명 저격하드네 쟤 말고 하나 더 있어요. 아아 저기 어차피 맞는 길에 저기 밀탑하고 가는 그 해변 쪽에 돼 있거든요. 그렇다고요. 이게 뭐야? 뭐하냐 여기서? 찾고있어요. 찾고있어요. D9R 경제상은 시트 찾고있어요. 뭘 보고 있는데 살렸나 쟤가 내려가서? 살리고 죽인거 같애. 살리고. 여기에 하나 내가 먹었거든. 가자 가자. 찾다가 약 다 먹어요 괜히. 여기있다 여기있다. 오! 안돼. 저 끝에 있어요. 하여튼 계속 방문을 가자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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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아이차피 오토바이 떨어졌죠? 응. 왜 타고 와요? 해변가에 있어요. 해변가에 끝까지. 배타고 갔다니? 그게 없어요? 아. 보이죠? 오른쪽에. 네. 저 있죠. 지금 가지고 가다가. 어떻게 하지? 차고와요. 일단 안전한데 가겠다가. 네. 일단 내려드리기 때문에. 뛰세요. 네. 오케이. 아이차피 쪽으로 오세요. 네. 바이트. 바이트님은 배 타고 갈건데. 바이트님은 배 타고 갈건데. 바이트님 올라왔어요? 아니 배 타고 간다고 그래. 네. 그 타왔어요. 보이러 올까요? 가자. 어. 멀다. 이즈 기상캐스터 hooked on me 나중에 못 건너면 올게요 빨리 화이트 빨리 달래 왜 이렇게 투부기 뒤에 살아남을 수 있죠? 아닌가? 이렇게 말해놔 물로 띄워드시면 제가 필요없게 가겠습니다 어거 타 타 타 타 타 우리 뒤에 바로 차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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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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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딱이네 다리에 다리에 있네요 나도 이거 쐈는데 네 카구팔 누가 쐈는데 다 하나 더 가도 될 것 같은데 카구팔 옳죠? 저기 저기 나무 가로났고 가로났고 나무 네 확인 녹봉 수리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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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팀이 없네 칼베츠 칼베츠일까? 아니에요 나 칼베츠있어 넌 안 들게요 아 아 수리탄 없네 해낸다 혈맥 타주세요 혈맥 바이트 맨날 머리 맞게 해주는 바이트 마지막에 음 머리 잘 깨져 다 시작하고 가죠? 우아지나. 두 개 다 끈 것 같구나. 네. 네. 피가나봐요. 빨리 가야 돼. 빨리 가야 돼. 우리 남쪽으로 돌아가는 거 어때요? 네. 우리 남쪽으로 돌아가는 거 어때요? 어디 가라는 거야? 노란 팀으로 해서 더 납득. 더 납득. 진짜 해볼게. 수족으로 하지 말고 그 길 가다가 먹고 해야 돼. 먼저 빠지게. 아 기구가 없다. 아하. 줄어? 아휴. 알 수족. 뇌. 아휴. 여기 있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거 못 살려. 못 살려 못 살려. 맞아 맞아 올려. 안 맞을 수 있겠다. 안 맞을 수 있겠다. 확인. 두 개. 두 개. 아. 아. 타고 갈 걸 그랬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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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